남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관계의 변화 또는 내면의 갈등과 연관이 깊습니다. 남편 꿈은 사랑과 신뢰를 상징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불안감이나 갈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꿈속에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편 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남편 꿈의 다양한 해석 남편이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관계의 변화 또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상호작용, 감정상태, 꿈속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는 꿈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는 꿈은 현재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행복을 상징합니다. 남편과 다투는 꿈은 현실에서의 갈등이나 불만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재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투는 꿈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프거나 다치는 꿈은 걱정과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편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나 그에 대한 보호본능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내에 다가올 어려움이나 문제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꿈은 불안감과 신뢰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실제로 불륜을 암시한다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나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죽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큰 변화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암시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편에게 선물을 받는 꿈은 사랑과 애정의 확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꿈은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깊어짐을 상징합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거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 쌓게 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행은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는 관계의 진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꿈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만이나 억압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화는 억눌린 감정의 발산을 나타냅니다. 남편이 사라지는 꿈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관계에서의 소외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꿈은 실제 이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현재 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거나 자신의 감정이 불안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 꿈은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사례 1.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꿈 K씨는 남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마다 남편이 아프거나 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이후 K씨는 남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꿈 L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낄 때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반영하였으며 실제로 두 사람은 이후 여행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남편에게 선물을 받는 꿈 M씨는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남편에게 꽃다발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 남편은 M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등장하는 꿈은 관계의 상태, 개인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반영합니다. 꿈 속에서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에서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고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돈을 주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배우자 특히 남편이 사망하여 상복을 입은 꿈 결혼, 유산의 상속, 남편의 출세, 사업 쇄신 등과 관련이 있는 길몸으로 오래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번창하여 부귀를 누리게 될 진조 남편이 부인을 정답게 껴안거나 부인이 남편을 끌어안는 꿈 병영하는 일과 집안 살림에 안정이 오고 주변에 기쁜 일이 생기며 예상보다 풍성한 재물 및 이권이 얻어지게 된다. 죽은 남편과 자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남편을 때리는 꿈 금실이 좋아지고 연인이면 사랑이 깊어짐 남편과 이혼하는 꿈 길몸으로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난다. 남편이 남의 부인을 껴안고 있는 꿈 꿈 속에서 남편이 다른 사람의 부인을 껴안고 있었다면 이는 현실의 반응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꿈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꿈은 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축하받을 만한 일이 곧 생길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아이를 얻고 남편과 싸우는 꿈 꿈의 아기를 얻은 것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또는 주위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바람피우는 꿈 꿈이란 것은 잠재의식이 꿈에 투영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남편의 바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꿈을 많이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몽이 가능합니다. 꿈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가까운 장래의 증권투자, 화학공부, 낚시, 노릉, 게임, 오락 등 여러가지에 몰두하게 될 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꿈 남편과 싸우는 꿈은 도리어 집안의 평화와 안정이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부부 생활에 큰 문제 없이 화목하고 온화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출하여 즐거워하는 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출하여 즐거워하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 즐거운 외출을 함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이런 꿈을 꾼다. 겸정의 골이 깊고 불화가 심할수록 더 다정한 사이로 꿈에 나타난다. 이런 때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파국에 이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사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허목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다.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거나 잡아당기는 꿈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거나 잡아당기는 꿈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심정을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람을 피울까 의심하거나 돈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을까 등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남편의 방종을 그냥 방치해두었던 것을 행동으로 통제하기 시작할 것임을 암시할 수도 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있는 꿈 남편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있는 꿈을 꾸었다면 남편의 일이 불안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 때문에 당신이 극도로 신경쓰고 불안해함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즉 이것은 단지 당신의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심리적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의 성적 불만이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남편을 도울 최선의 방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남편의 얼굴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시빨건 꿈 남편의 얼굴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시빨건 꿈을 꾸었다면 이는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적신호이다.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부상 등을 예시하고 있으니 건강진단을 받아보는 등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니면 실직이나 파산 등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하여 몸져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만세가 마음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여하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나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남편이 바람피워 아이를 낳아 데리고 오는 꿈 남편의 일이 잘 되어 소득이 생길 꿈 남편의 일에 처음엔 불안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만족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이 걸어가는 꿈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이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징조다. 남편이 권태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이 늙었다면 바람피우 염려가 없으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편안히 말년을 지낸다.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은 일이 이루어져 부기를 누리게 된다.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퇴근하여 돌아온 꿈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퇴근하여 돌아온 꿈을 꾸게 되면 신상의 닥칠 사고나 재난을 암시한다.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부동침 중에 아내가 남편을 안는 꿈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는 것이 보통이지만 꿈에선 가정에 트러블이 일어날 전조이다.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는 꿈을 꾸면 길조이다. 남편이 자신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만 자신이 냉담하게 대하는 꿈 남편이 자신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만 자신이 냉담하게 대하는 꿈을 꾸게 되면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해 심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징조다. 남편이 자신을 줄로 묶어놓아 슬퍼하는 꿈 남편이 자신을 줄로 묶어놓아 슬퍼하는 꿈은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외롭고 서운한 감정이 마음의 병이 되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일이나 취미생활, 운동 등 다른 곳에 마음을 쏟아보는 게 좋겠다. 남편의 의미가 빠져있는 꿈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좋지 않을 일이 생기는 꿈 남편이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는 꿈 남편이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이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암시다. 또는 그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의 맘에 속 들진 않지만 결과는 크게 만족스러움 전 남편이 나온 꿈 마음이 불안하다는 암시이며 이성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본인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이성과 내 얘기를 하는 꿈 본인의 남편 및 아내가 나에게 진솔되게 말을 못할 일이 생김을 의미한다. 나에 대한 불평,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일 수 있고 나아가 지금 불륜이 진행 중일 수도 있기에 서로 이야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 꿈 구인은 오래지 않아 임신하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배반당하거나 걱정거리가 생긴다. 남편이 죽는 꿈 사업상의 장애가 생기는 꿈이다.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내는 꿈 사업의 실패, 실제, 해고 등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현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꿈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가 차츰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상대방에게 배반당하거나 속석을 일이 생긴다. 남편에게 반지를 받은 꿈 새머리 행복하고 부여할 것이다. 애인이나 남편의 코가 커져 있는 꿈 성적으로 갈망하니 정력이 좋아진 남편이나 애인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꿈 남편이 까만 옷차림으로 불쑥 나타나는 꿈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가 나타나 근심 걱정을 토로한다.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또는 집안의 경사가 생길 좋은 꿈이다. 아내가 비단 옷을 입거나 혹은 남편의 의복을 걸치는 꿈 아내가 비단 옷을 입고 있거나 남편의 의복을 걸치고 있는 꿈은 주로 태몽이며 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될 꿈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경제가 점점 더 안정을 찾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을 꾸게 되면 기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며 즐거움이 따른다. 아버지나 남편의 윈니가 빠져 있는 꿈 아버지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남편이 아픈 꿈 어떤 일의 실패를 맛보게 되며 하는 일마다 부인이 따라 큰 곤란을 겪는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 어떤 일이 성사되어 부귀해진다. 헤어진 남편하고 잠자리하는 꿈 언제 해결될지도 몰랐던 묵은 일 또는 포기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외딴 집에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있는 꿈 외딴 집에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권태감이 표출된 꿈이다. 남편 바람 피우는 꿈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남편의 외도 꿈은 부부관계가 좋을 때가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안에서 남편의 존재가 커질수록 남편을 잃는 두려움도 커지면서 그것이 외도하는 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 피우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는 꿈 자기 일에 협조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소원을 성취하게 됨을 나타내는 좋은 꿈입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라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암시한다. 당신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평소 부부 사이에 감정이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 기회에 배우자의 불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잘 들어주고 대화를 통해 부다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이권의 피해 등 장애가 생기고 남과 다투거나 모함, 회방 및 시끄러운 말썽이 빚어지게 된다.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꿈 전쟁터에서 남편이 피를 흘려며 다치거나 힘들게 전투하는 모습은 남편의 하던 사업이 크게 번창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지위와 명예가 올라갈 좋은 짐조 남편의 대머리를 치료하려고 약을 머리에 발라주는 꿈 정력세퇴와 직장에서의 명퇴, 퇴직, 회직 등의 불안함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죽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는 꿈 죽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도울 사람이 나타나거나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 결국 성공하게 된다. 죽은 아내나 남편 혹은 애인과 하룻밤을 지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좋고 나쁜 일을 막론하고 어떤 우연한 일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행제를 만날 수도 있다. 남편과 차 안에서 싸우는 꿈 차는 어딘가를 가는 목적 수단으로 해석되고 싸우는 것은 새로운 화합과 관계의 시작을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어떤 목적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거나 의기투합을 상징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아 데리고 오는 꿈 처음은 불안했던 남편의 일이 잘 되어 소득이 생김 죽은 남편과 얘기하는 꿈 희망이 성추될 길문으로 반쯤 체념했던 일이 성추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만나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 모든 일은 진행되지 않고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